자 그러면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시장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말을 잘 보내셨고요. 리포트 제목 대박났었어요. 뭐였죠? 리포트 제목도 있죠. 리포트 제목 중에 좋은 제목, 안 좋게 보는 제목, 이런 거 구분하는. 네 그 상황들. 기대 또 뭐였죠? 몇몇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런 단어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해외시장 흐름부터 한번 쭉 짚어주시나요? 네 지난주 나스닥이 3% 다우 1.4% S&P 502% 초광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역사적 신고 지수이고요. 5주 연속 상승입니다. 5주 연속 상승이라는 데 좀 이따 우리 시작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코스피는 4개월 연속 하락, 3주 연속 하락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체감적으로 우리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 안 된다, 미국 시장 가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주시는데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도 구분하고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구분하고 또 우리나라 시장에는 거기에 또 플레이들이 있으니까요. 각자의 판단에 하야겠죠. 그 부분은요.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WTI 유가가 약간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미국은 정유 관련 주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4%로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우리 원화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들이 좀 팔면서 약간 올라와서 1,181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FNC 회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테이퍼를 시작한다고 했고 매월 150억 달러씩 줄인다고 했고 금리 인상은 인내심을 가진다. 그러므로서 이게 발표가 되오라서 미국 시장이 추가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고요. 지난 후반의 가장 큰 특징은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예산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함께 상승했고요. 또 하나는 주간 실업시장 청구건수가 26만 9천건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10월 고용보고소에서 실업률 4.6%, 비누업 고용이 53만 1천건 증가하면서 고용이 상당히 좋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추가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화이자가 경구용 치료제 판마 허가 이후에 효능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진단 또는 시약 또는 지금 백신 이런 쪽이 급락을 했어요. 이것도 살짝 걱정은 되긴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시장이 제약바이오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머크가 경구용 발표한 날부터 우리가 며칠 동안 바이오가 아주 안 좋았죠. 그러면서 코스닥이 되게 안 좋았죠. 네,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도 이쪽이 좀 안 좋아서 우리 시장이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지금 사실 걱정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로 한 번 그렇게 한 번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은 그렇게까지 걱정은 되지는 않지만 다소 염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퀄컴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똑같이 수혜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총 프로 웃는다 이렇게 누가 써놨어요. 기발디. 그리고 우리 시장 지난주에는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5% 하락해서 2,969포인트 3,050포인트 돌파 시도를 두 번 실패했는데요. 이번에는 3,000포인트 돌파를 자꾸 시도하는데 거기서 실패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0.9%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종목별로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목장세인 코스닥이 강세를 보인다 특징입니다. 코스피는 3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3주 연속 14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반등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인들이 8,700억 팔았는데 외국인들은 100억 팔았고요. 기관들은 8,700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약 2,700억 순매도했고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매일 데일리로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만 사고 액티브형이나 사람들은 판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대량 거래로 인해서 1위 1위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면서 변동성을 좀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코스피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 수준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감소하면서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해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위 제가 지난주에 종목의 포머즈 공원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K-콘텐츠 2차전지 메타버스로 옮겨가면서 지금은 메타버스와 NFT로 연결하는 게임, 콘텐츠, 엔터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강세가 보이고 있고 이것은 여전히 이번 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를 보면요. 우리 시장이 미국하고 디커플링 되고 있지만 미국의 역량권 안에 항상 있죠. 우리 시장은. 그래서 미국을 봐야 되는데 미국은 지난주에 FNC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테이퍼링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그러면 양축이 하나는 고용이고 경기 측면에서 하나는 물가지였습니까? 이번 주에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PPI와 CPI 발표가 있는데요. 미국의 CPI와 PPI가 공이 전월비 0.6%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까지 CPI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시장 반응이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5.9면 되게 높은 거예요? 지난번에 5.4%였습니다. 걱정할 만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균 물가 목표가 2%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한 3%까지는 하향 안정화 된다고 하는데 지금 5.9%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중국 19차 6중전회가 마감을 하고요. 우리는 11일 날 옵션 만기일이고 MSCI 반기 뉴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 요인이 우리 시장에는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중국 광군제가 또 있군요. 11일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해외 글로벌 환경을 보면 중국과 미국의 물가 지표나 중국의 광고절이나 12일 날 UN COP26 폐막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수급적 요인 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고 MSCI 반기 리뷰가 있고 아까 뉴스 3에서 전해주신 것처럼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 요인에서 그나마도 좋지 않고 매출 수급에 강한 주체가 없는데 매도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뉴스들이,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FNC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나 클라리다 부의장 같은 연주 위원들이 11개 정도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연설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인식이 계속 나올 거고요. 여기서 좀 강하게 나오면 매파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좀 흔들릴 거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얘기하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내심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그래도 탄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실적 발표는 대형주는 실적 발표가 거의 마감이 됐고요. 이제 중형주와 그리고 소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약세일 때 시장이 강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대형주는 호실적이 나와도 좀 약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보니까 중소형주 중에서는 호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 실적을 감안해서 주가가 오르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좋아도 계속 빠진다. 그건 아니고요. 이퀄 관계는 아니고 시왕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에 한번 전망을 좀 해보면요. 일단 테이퍼링 이슈는 출몰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상세가 마감되고 긴축의 시대로 진입했다. 우리는 이미 긴축의 시대에 먼저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깔고수 시장을 항상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 랠리가 벌어지는 그때까지는 시장은 강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아예 시장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금융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중요도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축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계속 봐야 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정책, 이번에 인플레이션 정책처럼 이런 재정정책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시장 대비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은 테이퍼링 역량이 기저에 깔려 있고 거기에 선제적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라는 부분이 시중금리에서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말씀이시죠.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금리 인상의 악재가 그 시기가 되면 천만인형 인식을 하면서 반대로 받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거래량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 수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변동성 감소 속에 종목장세는 지속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코스피에를 보면 4개월 연속 하락한 상황이고요. 3주 연속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악재의 반영은 분명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재 반영 후에 반등 시도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곧바로 일제히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역시나 좀 그럴 게 있어서 실적과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중형주, 대형주의 일부 종목, 종목별로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드리냐면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한 것 같잖아요. 대형주도 다 약한 것 같죠. 그런데 대형주 안에서도 실적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성장으로 끼어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약하거나 전체적인 대형주가 약한 것이 아니고 종목별로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투자 전략으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그 뉴스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가져갈까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인 거죠. 제가 요거는 좀 못 고쳤네요. 제가 지난주에 포모진국은 자꾸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TSMC, 삼성전자였다가, 네이버, 카카오였다가, LG와 SK노베시아였다가, 에코브리비엄, LLF였다가. 요즘에 아프리카TV, 윅메이드, 위지역스튜디오, 펄어비스, 하이브 이게 가장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것과 연관돼서 미국도 보면 미국도 지금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종목,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1, 2주에 끝나는 그런 정도의 테마는 아니고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테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쭉 시장을 끌어왔던 친구들을 저기 써주신 거죠. 삼성전자, TSMC에서 네이버, 카카오로 갔다가, LG와 SK노베이션, 에코브리비엄이랑 LNF로 쭉 갔다가, 지금은 아프리카TV, 윅메이드, 펄어비스 이런 친구들로 이동해왔다. 저렇게 차갑차 움직였으면. 저렇게만 샀으면. 보시면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나 LG와 SK노베이션은 지금 눌려가지고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아프리카TV는 콘텐츠이잖아요. 위메이드는 게임이고, 펄어비스 게임이고요. 하이브는 엔터이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왜 연결되어 있냐면요.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과거에는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NFT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결합시키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요. 이게 지금 정책당국에서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쇼셜 카지노라는 게 있었어요. 쇼셜 카지노에서는 게임은 하지만 그것을 거기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면 불법적인 것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현금이 아닌 NFT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베이드 같은 데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하이브에도 NFT를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제가 감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경향이 지금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관련된 것들을 계속 전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사실 게임 같은 거에 사이버 머니 뭐 이런 건 현금으로 바꿔주면, 이건 무조건 도박으로 딱 돼서 불법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규제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메타버스 안에서 포커 같은 거 치는 것처럼 해서 거기서 그냥 코인 거래하면, 이건 뭐 잡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안에서 토큰 그리고 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굳이 뭐 현금 바꿔줄 필요도 없이, 그냥 코인으로 이렇게 해주면, 내가 나중에 뭐 그 코인으로 거래를 하든, 현금화 시키든, 그건 이제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렇죠. 바야흐로 가상화폐가 실생활에 많이 들어오는, 그렇게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큰 변화의 줄기인 건 분명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변화될지 그것을 많이 추적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테마나 그리고 섹터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예산 의회 통과했다는 발표를 말씀드렸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10월 중고 수출 발표를 했는데, 컨셉서스보다 높게 27%, 물론 전월비에서는 둔화되었습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요. 지금 인프라 예산 의회 통과하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계나 조선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수출이 컨셉서스보다 높다는 얘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지금 반증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6중전회가 끝나고 나서, 중국의 정책들이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팬데믹 유동성과 변별 현상으로 나타난 가격 급등, 철강, 구리, 목재, 곡물 이런 가격들이 급등했다. 급락한 것들을 지난주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들이 언제나 정상화의 급락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5.9%, CPI를 5.9%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이 하향 안정화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감안하면서, 여기 섹터에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 흐름을 타면서 거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화이자, 경구역 코로나 재료제, 효능과 판매 허가, 이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전에 지난주 소개드리면서, 지금 미국의 백신 회사들이 급락했어요. 그리고 진단 시장 여론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뚜렷하게 나온 건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올라간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봐야 되고,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의 하락이 나타나면, 전반적으로 종종류가 좀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대형주로 반등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서 이번 주에 이것이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는지는 그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 한 번 맞았는데. 한 번 맞아서 이번에는 크지 않을 거라는 부분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주가 빠지면 코스닥 지수가 빠지잖아.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 또 거기에서 또 현물을 팔아야 되는 수급이 나오잖아요. ETF 등. 매도가 매도를 만났는 그런 현상이 지난 번에, 3,000포인트 깨고 2,900에 1포인트 갔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때죠. 그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굿 뉴스고, 또 이쪽에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호재인데, 우리 코스닥의 수급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한 번 어느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이건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지금 좀 너무 오바한 내용이긴 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식약청에 계시는 분, FDA에 계시는 분이, 미국은 내년 1분기, 상반기, 1분기라든가 상반기 내에 코로나 종식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신경 안 쓴다는 거지? 네, 신경 안 쓴다. 왜냐하면 걸려도 치료제도 있고, 배칭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미국도 그렇고, 영국 같은데도 거의 뭐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스포츠 경기 이런 거 보면. 신경 안 쓴 건데. 우리도 사실 지금 한 며칠 사이에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아요? 크게 이걸로 인한 불편함을 우리가 느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걱정은 아직도 많이 많아야죠. 아니,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여기 여의도에 삼겹살집 누구랑 삼겹살머리지. 버글버글해요? 꽉 찼어. 네, 맞습니다. 투턴 돌더라, 투턴. 저격장사 투턴. 테이블이? 진짜로. 맞습니다. 그렇게 좀 돼야 좋은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며, 백신 얘기 나오고, 또는 치료제 나오고 그러면 한 번 또 반짝했다가 또 내려가고. 요즘에 이쪽에 많이 내렸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경기에 대한 부분하고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반도체 관련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시장이 여기서 다시 안정화되면서 올라간다면, 저는 반도체 IT 쪽하고 자동차 쪽이 역시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쪽은 지금 못 만들어서 못 판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판매 대수가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KLX 반도체 지수는 1.3%도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대만 반도체는 1.9%, 중국 반도체는 3.8%, 미국의 필라이프 반도체는 신고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의 근간을 말씀드려보면, 10월에 반도체 수출 지표를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모바일 수요가 증가됐고, 응용 디바이스가 다변화되어서 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쪽도 사실은 반도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용 디바이스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약세 분명은 맞고요. 지금 오늘도 자료 보니까 계속해서 고정 디램 가격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나 모바일 반도체나 응용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반도체들, 이런 반도체들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미국의 엔비디아랑, 퀄컴이나, 온셈이나 이런 점은 폭등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뒷다라가 TSMC, ASM, AMG 다 강세를 보였거든요. 우리나라의 전체 섹터를 보면, 특히 중소형주에 보면 두 축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IT, 하나는 바이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이오는 아직까지 확연하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건 없는데 이쪽의 IT 쪽은 계속해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고 세상의 변화에 추종하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종하는 기업들, 그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IT라 하더라도, 반도체라 하더라도 얘가 순수한 반도체 고종 디렘이나 메모리 반도체만이 아닌 여기에 들어가는 소부장 기업이 2차전지에도 들어가고 메타버스에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KLS 반도체 ETF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코덱스 반도체 ETF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메타버스 ETF에도 들어가 있는 소모들이 있어요. 그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메모리 반도체만이 아닌 그쪽만 쳐다보는 것이 아닌 다른 확장성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하나하나 차별화되어서 자기 자기를 찾는 그런 과정을 겪고 싶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쪽은 우리가 지금은 소위 말하는 콘텐츠나 아니면 음원이나 영화나 아니면 메타버스 종목들이 진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쪽은 또 쫓아가서 내 거래하기 자신이 없고 이러신 분들은 하드웨어 쪽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하드웨어 쪽에서 그냥 반도체만이 아닌 응용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반도체 쪽을 바라보시면 그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한편으로는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아주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개 겹쳐 있는 친구들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건 어디서 찾으면 돼요? 얘가 겹쳐 있는지는. 지금 말씀드린 코덕스 반도체 ETF나 메타버스 ETF나 ETF 종목들 예전에 쭉 한번 다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 안에서 보면 그 종목에서 일부 좀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그 기업 정보 분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은 얘가 뭘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메모리 반대체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리드 프레임을 만나든 소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AR, VR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같이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딱 찍으면 얘가 어디 어디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오나요? 그렇진 않죠? 나와 있죠. 종목을 찍으면 나오냐고요? 아니요. 그 ETF를 찍어야지 나오죠. ETF를 찍으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찍기 힘들어? 아니 누가 좀 이렇게 정리 좀 해주면. 박병창 부장께서 해주시라는 얘기잖아. 제가 한번 한번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해줘요.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A펀드에 쭉 편입, B펀드에 쭉 편입, C펀드에 쭉 편입. 그래서 이제 겹쳐있는 게. 우리 박병창 부장님도 할 거 조금 도와주실 거고. 우리가 이제 저녁에 ETF 전문가를 모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매일. 매일. ETF가 워낙 이제 투자에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ETF에 관련된 정보와 시황은 따로 저희가 챙겨드리려고 그래요. 조만간 뵙게 될 테니까. 정프로가 또 진행하잖아. 아 저녁이죠. 그때는 또 이제 내 계획으로는 정프로가 딱 질문하는 것도 없지만. 또 ETF 전문적인 소양을 가는 분이 또 질문한다. 그런 코너라 하나 만들고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대표님 그거 모르세요? 우리는 항상 사업을 보니까요. 일단 한다 우리는. 일단 하고 보고. 실행하고 보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좀 하겠습니다. ETF 체크라는 앱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ETF 체크라는 앱에 보면 이렇게 쭉 그 ETF 관련된 정보들도 있는 모양이네요. 하여튼 여러 정보들 여러분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니까. 지금 기조도 6만 2천 몇백 분 와 계시니까 여기서 안 되는 게 있겠어? 저희는 다 하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 6만 2천 분이 한꺼번에 모여서 6만 3천 분. 그렇죠. 그렇죠. 모여서 뭐가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좋은 정보로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 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던 3프로 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 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 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 TV 꼭 구독해주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